빈 공전으로 말씀이십니까? 하루하루가 다르신 분이라 버티는 건 전적으로 네 몫이다. 몇 번이고 치셔도 버틸 겁니다. 약속 지켜? 유산. 세자빈의 아이를 유산시키면 네 죄를 사할 것이다. 어떻게 그 악명 높은 세자빈을 꼬아낸 건데? 너무 쉬워서 기억도 안 나. 정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지만 누구에게나 허락되진 않는다.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괜찮아? 네.